4월 1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안원정단 온라인시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13% 증액 제한 거부하다 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금액의 13%를 인상해 지불하겠다는 남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주남미군 남측 노동자의 무급휴직 전 마지막 협상에서 남측이 이와 같은 제안을 했으나 트럼프의 제동으로 타결이 실패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트럼프 정부는 작년 대비 5배, 즉 500%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한 미국 측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남이나 다른 동맹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89억 원으로 미군 주둔 이후 최고 금액이었으며 미군의 청소비용, 빨래비용, 세탁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주남미군 노동자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실패라는 이유로 무급휴직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무급휴직당한 남코리아 노동자는 4천명에 달합니다. 미군에게 단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횡포에 쩔쩔매며 13%나 인상하겠다는 남정부에 대한 한심함과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강탈하려고 협상을 결렬시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악랄함입니다. 이미 남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1조 389억 원이란 돈은 미군 유지비의 7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현재의 유지비 분담금도 남아돌아 불법적인 이자 노름을 하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미군 유지비 분담금은 모두 우리 노동자 민중의 혈세입니다. 노동으로 피 땀 흘려 벌어들인 우리 노동자 민중의 고열로 미군이 이남 땅에서 하고 있는 짓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북침 전쟁 연습을 자행하고 전략 무기를 들여오며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심지어 생화학 무기 실험과 각종 미군 범죄로 우리 노동자 민중의 목숨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바로 미군이 이남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유지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남미군 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수차례 협박을 이어가더니 기어코 무급휴직을 현실화시킨 트럼프 정부의 악랄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비드 19 위기 속에서 유례없는 경제 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미제국주의를 끝장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 시위 마치겠습니다.